전라남도는 겨울 철새 21만여 마리가 몰려온 데다 장흥과 나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지역 집중관리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오염원을 없애기 위해 4주 동안 집중소독기관을 운영하고 도내 전체 가금사육농장과 축산관계시설, 축산차량을 일제 소독하기로 했습니다. 또 농장 점검반을 구성해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리사육농장에 대해 방역 상황을 확인한 뒤 미흡 사항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.